아 전세계의 케이팝 팬 여러분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두 번째 케이팝 월드패스 출발을 하겠습니다 케이팝 월드패스 오늘의 최종의 공간은 알고 있지? 벌써 궁금한데요? 자 드디어 온라인의 점수표가 시작되었습니다 케이팝 월드패스도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가장 마음에 든 엔팀을 선정해주세요 최대 세팅과 세팅도 가능하고요 팬데믹의 중독도는 불가 그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창원에서 창원에서 만나길 바랄게요